방송 득표가 마감됩니다. 4월 셋째 주 1위 대결! 베이비 몬스터대 아일리! 잠시 후 결과가 공개됩니다. 4월 셋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심입니다. 음반 점심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심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심입니다. 엠넷 방송 점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심을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아일리! 축하합니다! 소감 한 번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제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세련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태호 대표님 그리고 최윤혁 부대표님 그리고 가주님 그리고 방시혁 프로듀서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아일리! 될 테니 많이 예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봐주시는 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더 열심히 하는 아일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샤인 멍토캣 MC 100일!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샤인 멍토캣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극진하게 모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 저녁 8시 50분, 아일랜드2NA가 첫 방송됩니다. 세상에 없단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할 아이코닉 걸그룹! 그 시작을 꼭 함께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과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넘버원 K-POP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안녕! 저희는 앵콜송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보인 내 다시 흔들게 This thing I want you Like it's magnetic Super e-girl Like it's magnetic Super e-girl Like it's magnetic Like it's magnetic Baby, don't say no 정말들 같아 all the time 넌 제일 너무 높이 그래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끌리지 내가 만들려 green lights 영광의 사랑을 지쳐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This thing I want you I want you You're so bright I want you to see you This thing I want you Like it's magnet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